지금 지구의 변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은 전세계에 파리협정이라든가 그전에 교토의정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세계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이것을 없애는 양을 맞추어서 제로화하자. 그렇게 해서 탈탄소라든가 넷제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선 1980년대 소비의 미덕이었던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상이 되고 있나 문은 혹시 에어컨을 틀어놓고 열어놓은 데가 있을까 또 난방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공익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플라스틱을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빨리 교육을 시키면 금방 아끼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어떤 자연의 법칙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미묘한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구가 잘 만들어지고 정말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지구의 모습이 어떻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은 어디에서 이걸 마련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체험에서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큰 틀에서 탄소중립이라든가 넷제로라든가 탄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한 10대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큰 틀은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껴 쓰고 덜 쓰고 재사양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썩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은 학교와 그 다음에 박물관과 모든 이런 기관들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단을 만들어서 소통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 살리기 위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그런 소통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천하는 데 많이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정말 열심히 곳곳에서 실천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살리기 위한 인식을 전환하고 대정화를 실현해서 환경과학 기술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을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제가 많이 노력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구색하여 지구를 잘 알아듬어 지구색도 잘 알아듬어 지구색도 잘 알아듬어 지구색 사이 관심이라고 말하는 지구색은 지구색도 잘 알아듬어